안녕하세요 프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땅스 10cm 부대찌개입니다 진짜 양이 푸짐해요 매운맛으로 했어요 맵다 날씨랑 너무 잘 맞아 소고기 팽이버섯 팽이버섯 닭꼭떡 땅스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 라면 닭꼭떡 냄비가 너무 작아서 라면을 놓지 말까 생각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맛있다 닭꼭떡 후추 물 마셔요 햄 다른 햄 에어 우와~~ 늦다리 버섯 맛있다 맛있다 하나, 햄, 둘, 셋 그리고 소고기 다채를 사리처럼 넣은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떡이 몇개야 진짜 맛있다 밥에 햄을 덮어볼게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비오는 길에 나가서 땅스푸대찌개 사와서 귀찮았었는데 완전 잘 사왔다 잘먹었습니다